여기는 요즘에 월세에 손님이 뜸해요. 전세는 엄청 많고 월세는 뜸해서 여기에서 거리 있는 집들은 월세에 다운해 주시더라구요. 일단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빌딩이 딱 이룬거네요. 알겠습니다.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에서 이 문까지가 2m 90, 거의 3m가 가까이 나오구요. 그리고 4m.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4m입니다. 가격은 1,148에 관리비 6만원이고 깔끔하고 여기에서 가깝고 지상층이고 이건 청소가 한창입니다. 이거는 신발장. 신발장이고 보증금 500도 가능하고 1000까지 가능하고 옆에서 가까운 깔끔한 깔끔하고 원룸치고 많이 넓은 편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도 있고 오케이. 사실 보증금은 1000까지죠? 1000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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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